Off the date, Mooji set. 종료상을 alligator¿Sied for an easy Central quarantine? 아 이거 의미 Imperial. 자, 여기가. 네, 서울춤에 보이는 더 destroyed first. highestabg. 여러분 토론을 시작하시자 겉바속 좀 몰라요? 겉은 딸다까지 속은 물러가고 너 어디까지 겉바속 소리 할거야? 자 바로 나세요 바로 나라고요 아니야 아니야 이 토론의 끝은 언제일까요? 야 가보겠습니다 렛츠고 샤워할 때 세수 먼저 양치 먼저 양치 먼저 양치 먼저 양치 저희가 양치에요? 세수 세수 지금부터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작입니까 시작 샤워할 때 세수 먼저 도전 게나 다르 두번째 수호사의 자식! 수호사의 자식! 수원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작입니까 시작! 샤워할 때 세수 먼저 냐! 제이홉은 BX에 누군가 옵니다. 제이홉은 BX에 누군가 옵니다. 무슨 일인데? 너 이거 무슨 일인데? 자리에서 일어나면 안 돼. 자리에서 일어나면 안 돼. 제이홉은 BX에 신고 신겼습니다. 샤워할 때 차 하면 안 돼. 손 하면 안 돼. 뭐야? 뭔데? 뭐야? 뭔데? 자, 씻을 때 세수 먼저 냐! 슬 때 세수 먼저 냐! 세 넣어 냐, 양심어 냐! 수호전 냐 시작할 때 여러분들 시작해주세요. 자, 여러분 ! 여러분 ! 하지 말라고! 지은 지은 지은! 지금이래. 제발 야! 야 거꾸마야! 아니, 이거 나와! 아니, 이거 나와! 야 주사장도 하지마! 많은 사람들이 동감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양치를 씻다가 중단해버리면 또 얼굴에 거품 먹고 맵고 난리납니다! 누가 이렇게 더럽게 몸으로 뱉나요? 왜요? 당신이 그러나 봐요! 당신이 그러나 봐요! 그렇습니다! 제가 드립니다! 여러분! 양치 먼저 하십시오! 여러분! 샤워를 보통 언제 합니까? 샤워도 아침에 하죠? 아니, 자기 전에도 아침에 합니다! 네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다 하겠다! 아침에! 아니, 잠깐만! 하고요라면! 아니! 얼마나 이만을 세계만 해야 됩니까? 잠깐만! 잠깐만! 하고요라면 아니, 얼마나 이만을 세계만... 머리 만지는 거! 머리 만지지 마! 하지 말라고! 머리 만지지 마! 하지 말라고! 호박 머리 만지지 마! 호박 머리 만지지 마! 머리 만지지 말라고요? 와우! 머리 만지지 말라고요? 네! 이야기하시죠! 진짜 재협 씨 너무 못생겼습니다! 형! 제가 만져드리겠습니다! 어 네! 나를 만지지 말라고요? 머리 만지지 마! 머리 만지지 마! 이야기하시죠! 자! 양치! 자고 일어나면 입안에 세균이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 수출업! 만기 때문에 일어나자마자 물 또 마시기 말고 양치를 하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퇴사에 출근하거나 학교에 갈 때 안 씹고 가면 뭐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똥내가 난다고 하죠! 똥내가 난다고 하죠! 똥내가 난다고 하죠! 아니 똥내가 뭐예요? 세수는 안 해도 괜찮은데 그러니까 세수는 안 해도 괜찮은데 입에서 냄새나는 건을 참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얘기하겠습니다! 네! 있습니까? 바로! 네! 하겠습니다! 반면은 아닌데 저만 얘기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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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게임이다! 맞습니다! 양치는 먼저 양치를 하고 또 할 거 한 뒤에 샤워를 하던 거 아니면 샤워를 하고 할 거 한 뒤에 양치를 하는 겁니다! 네! 샤워와 양치는 별게임으로 샤워 끝난 뒤 양치를 하는 겁니다! 화장실에 갔다 한다! 어? 양치도 하고 샤워도 다 하지 그러세요! 화장실에 갔다가 샤워하는 건 많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화장실 안에 샤워 보수가 있기 때문이죠! 지금 택트를 무시하고 거짓된 정보로 사람들! 도역하고 있습니다! 곤란에 곤란을 가림시켜줍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원래 보통 사람이 껍질부터 하나요? 아니면 속에부터 하나요? 껍질부터 합니다! 그렇죠? 아니 속부터 하죠! 속부터 하면 속이 다쳐요! 속상해요! 그래서 속상하다는 말이 나오군요! 맞습니다! 정말 속상해요! 하지만 거쌍해요는 없잖아요! 겉부터 하면 끌어옵니다! 그래서! 세수하면서 먼저 껍데기를 씻어야! 네! 그 다음에 양치도 드려다니! 껍데기는 가라! 껍데기는 가라! 껍데기는 가라! 자 조용히 하십시오! 이야기 계속 하십시오! 네!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감탄사가 뭡니까? 야! 양치겠네! 뭐 그런 거죠? 네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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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양치! 그 사이에 넘으세요! 뭐가 됩니까? 양아치가 저죠! 그래요! 이런 양아치가 저 바로 너 있어! 아! 대박! 양아치를 하냐! 억지로 부르지 마십시오! 말도 안 되는 억지로! 지금 이 토론에! 서로를 욕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양아치는 바로 너이야! 언어학적으로 접근한 거예요! 또 얘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아름씨! 양아치라고 하기 전에 양치 좀 하세요! 세수하고 하겠습니다! 네! 세수하고 할게요! 그러면 지금 한번 세수할까요? 좋습니다! 자! 먼저 오세요! 자! 여러분! 자! 빨리 갈까요? 뭐 꼬거나 막 이런 거 하지 마요! 아! 그렇죠! 안 하죠! 그런 거! 자! 자! 갑시다! 라면에 들어가는 다시마! 먹는다! 안 먹는다! 자! 토론 시작하기 전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영씨! 태영씨! 솔직히 앞으로 숙으면 좀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저요? 네! 앞으로 숙이면 안 되지 않나? 모자 말입니다! 태영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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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와! 한번 보내주세요! 자! 여러분!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뭐야? 오! 시작합시다! 자! 밥 먹자야? 라면에 들어가는 다시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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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다리 켜지마! 다리 켜지마! 안경 잡고 있는데 왜 만든 거야! 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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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앞으로도 되겠습니다. 손 들지 마세요. 손 들지 않을게요. 손 안 들게요. 초초바로 해도 될까요? 네. 자 말씀해 주세요.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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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만지 마. 머리 만지 마. 머리 만지 마. 머리 만지 마. 머리 안 맞아서. 안경을 벗을 치나 제대로 보세요. 안경을 벗을 치나 제대로 보세요. 안경을 벗어? 안경을 벗어? 하나? 아니, 뭔데? 나와봐. 됐어. 네. 한국에서 3대 복권으로 뽑힌 해군이 있어요. 첫째 로또, 둘째 연극복권, 셋째가 바로 다시마 2장입니다. 다시마 2장이에요. 태군이 위대한다는 거잖아요, 해군을. 다시마는 곧 태군입니다. 여러분, 다시마의 언어 아십니까? 다시는 다시마, 다시마 에서 다시마 입니다. 다시마요, 다시마와. 다시마 TS. 또 있는 regiment이 2 지구 견Л환합니다. 자, 보세요. 자, 보세요. 파이다치. 파이다 하면 진행을 좀 해주세요. 저한테 안 들어가는 거. 자, 저 얘기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 보시라고요. 파이다치. 중재대 해주셔야죠. 봐라구요. 봐라구요. 자, 보세요. 다시마. 여러분. 다시마 원래 먹는 식품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근데 여러분은 왜 돈 주고 싶음을 사놓고 안 먹습니까? 뭘까? 여러분. 여러분. 다시 말해. 보통. 보통. 다른 음식의 세계에 어떤 용도를 씁니까? 다시마. 육수. 동물의 육수를 우려내고. 다시마를 빼고. 여덟이요. 다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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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지 않습니다. 라면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다시마 먹지 마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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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 안경 말고 나 notably 라면이 필요하겠다? 야 이 안경 말고 뭐 안경이 필요하겠다? 아 아 아 아 근데 다iji 안경을 라면은. 야 이 안경 말고 나оки 되고 savoir 하긴 하지 Seggebi 뭐 하지. и все pada themselves.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런 거 dot 자 이렇게 다시마가 뭐냐. 가시마까지 먹어줘야 라면에 진정한 마무리라고 생각합니다. 가시마 삼행시에서 너무 긴 사람이 있는 걸로 알고 싶어요. 갑자기요? 무슨 토론이 있다고 믿고? 자, 그러면 한 글자씩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가시마, 가시마입니다. 갑자기 토론이 예능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 거지 뭐 시작이 어려운 거야. 마! 마, 죽고 싶다! 자, 재미없었다고 하늘에서 얘기하십니다. 자, 그쪽 김이요. 자, 가! 가시는 넘지 않겠습니다! 자, 시! 시영이 형도 못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맞! 맞습니다! 맞습니다! 야, 우리가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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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이겼다! 자, 사완야 씨. 네. 어떤 식으로 토론을 좀 이어나가면 될까요? 저는 가시마라 일단은 너 생각을 말하지 마 있고요. 그러면 가시마가 왠 뜯어놨습니다. 가시마가 왠 뜯어놨습니다. 가시마는 한 번도 표현하고 싶어달들이 없습니다! 가시마가 왠 뜯어놨는지 가시마가 왠 뜯어놨는지 솔직히 미쳐 못 들었습니다. 가시마는 해초 아닙니까? 저 몰라요! 저 몰라요! 저 몰라요! 저 몰라요! 모르는다! 자, 다음 주제 부탁드리겠습니다! 식혜는 밥은 먹는다! 안 먹겠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제가 시작하면 시작인 거예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다 바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국밥에서 밥 안 먹습니까? 저는 안 먹습니다! 저 안 먹고요? 국밥에서 국만 드시나요? 국밥에서 탄수화물 끊은 지 오래됐습니다! 저 먹는 거 봤는데 맞습니다! 맛있습니다! 맛있습니다! 그러면 국밥에 밥을 먹던 시 식혜에 있는 밥도 먹어야 됩니다! 국밥과 식혜가 지금 동일시하다는 말씀이십니까? 저는 인정 못합니다! 이윤기 씨! 자, 인정 원합니다! 반론은 끝났습니까? 말고요? 반론은 끝났습니까? 유도하고 있어! 지금 대답하면 안 돼요. 유도하고 있어, 사회자가 뭔가를 김남준 씨! 김 남준 씨! 대답! 네! 대답! 우리 식혜에 밥을 먹는데 식혜에 밥을 먹는데 식혜에 밥을 먹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태형 씨? 저는 일단 식혜에 뭐야? 그냥 한 번 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이야기 하시죠 태형 씨! 일단은 식혜에서 밥알을 안 먹는다는 것은 그러면 다른 국물 음식들도 밥은 절대 먹지 마셔야 됩니다! 음식이 아닙니다! 디저트입니다! 식혜라는 것은 천연 음식입니다! 맞습니다! 옛날에 그런 식혜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행복감을 주려고 그렇게 만들었던 음식을 유래가 되려면 행복감을 준다는 궁금한 뭐가 있습니까? 고용하시고 진물만 먹고 버린다 이발이면서 네, 맞습니다! 진물은 아픕니다! 진물은 아플 때 나온 겁니다! 당신도 아프십니까? 네, 진물들 자, 밥을 하겠습니다 밥알이 만약에 씹어서 먹어야 되는 거면 밥이 됐을 거예요 근데 밥 뒤에 알이 붙는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밥알에게도 알 권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인권이 있듯이 밥알에게도 알 권이 있어요 밥알이 이미 식혜의 국물을 짜름으로써 이미 그 소임을 다한 겁니다 다 했죠 다 했죠 자, 처벌을 보태겠습니다 만약에 밥알이 메인이었다면 우리의 마음 없는 캠 식혜에서는 밥알이 잘 나오도록 유도가 됐을 겁니다 하지만 왜 밥알이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까? 김태훈 씨! 김태훈 씨!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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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김태훈 씨! 오케이! 김태훈 씨! 네! 이제 아침에 집중하세요 제 말에 집중하고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자 말에 대답하지 마세요 사회자 말에 대답하지 마세요 식혜가 뭔 말인지 아십니까? 먹을 식혜 해자로 해! 해자로 너무 좋은 것입니다 그냥 일어났죠 아, 미안해요 어, 나도 모르게 일어났대 자, 여러분! 우리는 한몸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만약에 BTS의 일곱명 여섯 명이 어딘가 놀러가고 한 명을 두고 간다 나머지 한 명이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그렇죠 식혜도 마찬가지로 한몸입니다 그게 한 명이 쌀인 거죠 그렇죠 쌀, 밥알과 식혜, 이 물 둘이 한몸인데 둘이 떨어지면 식혜, 밥알이 굉장히 섭섭해합니다 일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어나지 마세요! 자, 일어나지 마세요 재현 씨 자, 일어나지 마세요 여러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에 대표적 한 분씩만 붙겠습니다 자, 현대인의 가장 괴롭히는 질병 바로 비만입니다 식혜 설탕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비만인의 환경이 높아집니다 저희는 게다가 저희는 K-아이돌 아니겠습니까? 항상 식단 관리로 엄격하게 식혜에 밥알까지 먹으면 식단 관리 안 하잖아요 내가 부터 맡겨려고요 당신은 아무튼 밥알은 나빠요 이산가족을 만들려고 아주 작정을 하고 있어요 당신도 음식 남기는 거 봤는데요 그거는 그리고 남기면 섭섭해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럴 수록 밥알 끼리로 뭉치게 해줘야죠 제가 만약에 이쪽 입장이었다면 이런 말을 하실 것 같습니다 방탄도 7명이어야 방탄이다 식혜도 밥알이 떨어지면 식혜가 아니다 식혜는 이 공들을 주행했습니다 자 윤기영이 마지막입니다 여러분들 마지막까지 힘내시길 바랍니다 자 주제 나옵니다 주제 아 이거 진짜 아 이거 진짜 어디가 부러예요 우와 제이홉 씨는 절대 건포도를 넣지 못합니다 와 저는 진짜 극부로입니다 저는 저는 참을 수 없네요 호 없습니까? 오케이 내가 호가 안 썼어요 아 진짜? 호 인사람이 여기 올래요? 나도 나도 먹긴 하는데 야 바꿔 그러면 지민이 싫어하는데 야 난 먹긴 해 아 진짜? 아 아 아 맛있어 아 야 새로 오이다가 차가우니까 식빵의 건포도 구로 호 호 구로 입니다 식빵의 건포도를 왜 먹습니까? 그렇죠 저는 이게 자체가 아니에요 식빵의 건포도는 외국에서도 악마의 음식이라고 할 만큼 사실 존재 자체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저는 그 친구가 왜 태어났는지도 모르겠어요 의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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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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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태질 사태질 자 사태질 하지 마세요 의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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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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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빵의 건포도를 그러면 왜 만들었겠어요 맛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만들었겠지 잠시만요 네 제가 더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네 잠시만요 네 제가 더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네 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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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진짜 아무 날에도 왜 덧붙여서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네 외국인들이 말하는 악마의 음식은 악마도 먹을 정도로 맛있는 음식이라는 뜻이에요 아 몰라요 천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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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퇴직하지 마세요 정신 네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식빵 언어학적으로 접근할게요 굉장히 발음이 거칩니다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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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빵 그쵸? 근데 덧붙여도 추가해보세요 아주 발음이 부드러워집니다 네 그래서 식빵은 너무 거칠어요 덧붙여서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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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일이 있습니다 네 자 제가 반론해보겠습니다 네 신생이 참 빵을 먹는 사람이 많습니다 네 더군다나 가장 대중적으로 알려진 식빵 네 그런데로 쓸데없는 건포도를 쑤셔넣어가지고 먹을 때마다 폭신하게 방 들어가야 되는데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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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덧지 마세요 자 만남위의 건포도 서민 씨 들어가겠습니다 굿 건강하지 못한 포 포도당 도 도전하지 마십시오 도 도전하지 마십시오 오 좋아요 오 좋아요 감사합니다 아주 좋은 발론 발론 있습니다 발론 건포도 들어간 식빵 맛있습니다 단맛을 추가하잖아요 식빵에 맛있습니다 먹기 싫으면 먹지 마세요 먹기 싫으면 먹지 마세요 개인적으로 저는 그래 빵에 초코 들어가 있는 거 좋아합니다 좋아요 빵에 방 들어가 있는 거 좋아합니다 반찬 좋아요 빵에 건포도는 근데 허용을 못하겠어요 왜요 이거는 사실 뭐랄까 그 씹으면서 그 폭신함과 그 빵의 고소함을 느끼고 싶은데 그 뭔가 달짝지근함이 굉장히 거부감을 일으키게 만듭니다 여러분 건포도도 고소한데 건포도 맛있는데 그럴 거면 진짜 차라리 빵 먹고 포도를 드세요 근데 이런 말이 있죠 건포도를 아는 자가 진정한 식빵을 즐길 줄 아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이겁니다 왜냐면은 이 말이 소크라스 헬스의 명언인데요 소크라스 헬스의 명언인데요 소크라스 헬스에요? 뭐라고요? 소크라스 헬스 소크라스 헬스 소크라스 헬스 소크라스 헬스의 명언인데 왜냐면은 건포도라는 것은 식빵에 부족한 부분에 2%를 채워주기 위함이었어요 2%를 채워주기 위함이었어요 샅댓이를 하지 마세요 샅댓이를 하지 마세요 샅댓이를 하지 마세요 샅댓이를 하지 마세요 샅댓이 하지 마세요 그런데 마음대로 빼야 한다는 게 브리 hertz 그러한 수준으로 따지면 그 식빵도 안 되고 식빵는 비누를Com 스틱댓이가 아닌가? 구! 지장 채리딱 무얼 맞음 그쵸, 그 포도주가 지금 미성년자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건포도가 나온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런 짓을 모르고. 근데, 근데, 그냥 아예 다른 음식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포도주 자체가 포도주예요. 그러면 포도주 왜 먹어요? 그냥 건포도 드세요, 맨날. 그러면 포도주 왜 먹어요? 그냥 건포도 드세요, 맨날. 레스토랑 가서 겉리도 드세요, 너머나. 왜 채우는 거야? 아예 다른 음식이야, 다른 음식. 아니 건포도 들어가 식빵을 먹지 마세요, 여러분. 왜 먹어요, 그걸 사서. 안 먹는다고 보러 왔잖아요. 그냥 식빵 드세요. 그거 만들지 말라고. 자 여러분, 만약에 세상은 위기가 처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지금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돌아다녀도. 근데 구원자가 나타나서 건포도 식빵을 하나 주고 굶지 마라. 라고 지어주는데, 이거 먹습니까? 그거 먹죠, 그거 먹죠. 저는 그래도 안 먹습니다. 식빵에 건포도 있는 걸 먹는 것은 해산물을 먹는데 돈은 씹어요. 그 돌 먹습니까? 먹죠. 해산물 해야죠. 먹죠. 맛있어요? 맛있어요. 그 돌이 맛있어요? 맛있어요. 결빈인데, 밥 한 공부 있죠. 저는 빵의 건포도를 싫어하는 사람을 위해서 차라리 빵과 건포도를 따로 먹습니다. 공장한테 끌하지 마. 카메라에. 에러블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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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뼈. 떼질하지 말라고요. 여러분, 아주 좋은 의견이 나왔습니다. 자, 재혁씨가 뭐라 하셨냐. 건포도랑 식빵을 따로 팔면 문제가 된 여러분들이 식빵이랑 건포도를 따로 싸서 수술만 좀 먹으세요. 자, 다들 상대방을 가리킬 때 다 손아트러세요. 알 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제 건포도 식빵이란 것은 이제 뭐 하와이안 피자, 뭐 시약, 민주초코 그거 전부 세상을 더 발전시키기 위해 도전을 하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1번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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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아직 코 안 넘는 거 보이냐 아 뭐야? 아니 너가 잘 살아있다 이거 아니 너가 잘 살아있어 네 전 통 지워졌어요 강타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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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봤을 때 지민이 형 아님 지민이 아님 윤기 형이에요 그래 남자라 내가 잘했다 강타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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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희해진 강타아이 자 우리 심씨가 최종 우승을 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멤버들이랑 또 재미있게 새로운 게임에서 너무 즐거웠고 네네네. 감사합니다. 좋은데 살겠습니다. 달래라 방태라 보도겠습니다. 여러분들 달래라 방탄! 진짜 잘 웃겼어. 달래라 방탄! 대표로! 대표로! 어? 진짜? 진짜? 진짜로? 아 진짜? 감독님 유럽습니다. 감독님 달래라 방탄을 치면서 그대판 맞은거! 멋있어! 자 달래라 방탄! medi dismissed in theACEBOOK part 2. ute. worstилли争 Jetzt 1.5건 뮤직 că todas 2.4건 aqua u tecnische